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러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약의 축복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수정하는 게, 그게 정말로 신앙의 길이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는 너의 본토, 본토를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부족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세상적으로 보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어요?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그게 천국 가는 길이요. 가난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주님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주님 그 사람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습니까? 살리려고 보냈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도 그냥 우연히 집에 가시길래, 오늘 한번 기도받고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아, 기도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병에 걸려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계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계가 터져서 회계하는데, 예수님, 제가 바로 살인자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막, 정말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회계가 터져서 회계하는데, 여러분, 회계가 정말로 제대로 회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속에 영적인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뚜껑을 열어버린 것처럼, 그 속에, 그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계가 터지니까, 회계로 여러분, 죄가 확 벗어지니까, 그 속에 들었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나 여기 숨어 살면 안 돼. 나 나가기 싫어. 난 나가면 갈 데가 없어. 그러면서 막, 여러분, 제가 막 얼마나 장시간을 막, 영적인 전투를, 대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막, 그 완악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놈이 아니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무슨 약속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쫓겨나가지 않은 거죠. 나 여기 숨어서 살면 안 돼. 나 여기 계속 살고 싶어. 그게 악한 영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암 걸리게 만들고 죽여가지고,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수술하는 집도의가, 여러분, 함부를 쫙 갈라가지고, 암과 모든 질병을 이제는 막 갈라가지고 드러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수술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을 해가지고 막 뽑아내는 거예요. 저주를 뽑아내고, 악한 영의 세력, 가증한 곳, 더러운 놈들, 여러분, 완악한 놈들, 악한 귀신들이, 거짓든사, 거짓능력, 막, 그런 것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빠져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와서 기도받고, 계속 와서,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얼마든지 자기 교회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기만 하면 고침받을 텐데, 여러분, 그다음부터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뛰엄뛰엄 오시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터집니까? 여러분,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예요. 처음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저주가 빠져나가고, 치료받다가는 어느 순간에 그 증상이 사라지고, 점점점점 치료받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점점점점 뒤로 점점점점 물러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예요.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정말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버리는 기회예요. 아기는 그의 길을 버려라. 그 길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겠어요? 거기가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거기가 죄가 저질러지는 자리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가 행하여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살아갑시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래요. 인정, 애정, 감정을 버리고, 형평과 사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서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그 죄악의 자리, 그 갈대와 우리 우상숭배의 자리를, 그냥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그냥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길, 악인은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생각을 지배하고 역사합니다.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지휘본부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장악해버리면, 그 사람을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졌을 때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장원에서, 예배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장원에서 계속 오잖아요. 왜? 여러분, 살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믿는 겁니다. 그래요. 살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조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점령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잘못된 길을 버리고, 불이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으니,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냐고, 땅을 적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주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여러분, 저 항말로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요,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축복의 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으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길 속에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청정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 1장 37절, 3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시옵소서. 계집종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인류 최초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 안에 모신, 여러분, 정말로 복된 영인이 된 겁니다. 그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수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요. 정말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서는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꼭 마귀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 자식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합니다. 그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의 종은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게 주님의 종이죠. 복종하는 게 종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따라, 인정, 애정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철저하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말씀대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장 4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 고백한 이 마리아가 정말로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여러분 안에 잉태하고 예수를 수퇴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도져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신 일에 형통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과 걸음을 아시고 그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만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테스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테스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세요. 순종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인정과 애정의 메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형평과 사정의 메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감정의 메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러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 인정과 애정과 감정의 종로로 타지 말고 형평과 사정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유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시나무 그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름다운 잔나무가 나는 길로 변화시켜주시고 여러분 진례가 나는 길을 화성유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스 4장 12절에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꼼짝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또 누가복음 7장에 그 백부장을 칭찬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백부장의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이요. 정말로 여러분 그 집이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 하인이 내 사랑하는 종이 정말로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집이 가까웠어요. 먼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위에 있는 사람 내 부하를 향해서 명령하면 꼼짝없이 내 부하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액이라도 어김없이 이루고야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를 기도하는 요한이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천생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증상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믿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지 밀러는 정말로 성경책이 너덜너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5만 번 이상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죠. 여러분의 가정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이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가정 가운데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이 저주받은 어둠의 권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기도하는 순간에 그 놈들이 막 괴켝거리고 기침하며 그 무서운 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너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놈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절 받아 먹던 그 놈들이 떠나가야 돼요. 우상순계하게 만들었던 놈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음란하고 호색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그 놈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당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큰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가정에 대대로 이 가정에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던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싸움판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 온갖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 그 가정을 짓밟고 있던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오서서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 누가 보면 4장 18절, 19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복이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오서서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고 눈먼 자가 눈이 뜨여져서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고 내 모습이 보여지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되고 악한 귀신 역사를 알게 되고 처절하게 회개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 여러분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해, 해방의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짓밟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었던 그 악한 영역에 여러분 시달리는 삶을 완전히 종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요. 여러분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바꾸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바꾸자. 그러니까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 대부분 악한 영역 역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이 같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여러분 입술이 혀가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이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입으로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한테는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에 말이 주님 앞에 들린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죽겠다고 하냐? 그럼 죽을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을 바꾸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건면하고 격려하고 예수의 피의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아멘 아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다 쏟아놓고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막 긍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바꾸라는 거죠. 특별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기도 중에 정말로 가장 많이 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령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도 가짜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교묘하게 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 악한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가 아니죠. 가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말이 안 바뀌어요. 막 방언은 까발종처럼 하는데 그 말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시 놓친 말 여러분 못된 말 하는 게 안 바뀌어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기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의 생애에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요. 얼마나 얼마나 저는 그의 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입히시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천명의 고아들을요. 정말 그 기도로 먹이고 기도로 입히고 기도로 여러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도 다섯 가지를 반드시 초월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을 초월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오. 그 말씀 앞에 꼼짝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역사하신 겁니다. 일정이력이라도 반드시 이루고야말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은약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